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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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! 설, 설마! 으악! 으악! 네가 다 죽인 거야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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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으악! 으악!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? 으악! 뭐야? 간족이야? 뭐야? 으악! 아니 그게 아니고.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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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것도 갖고 다니는 거야? 으악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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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! 야! 밖에 나가서 찍어! 어? 으악!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.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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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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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이영자 형. 무슨 말을... 하얀석, 이영자 형. 저 손덕, 손덕. 너무 좋아하는데요.